뭐 봐 그냥 날씨 아 왜 이렇게 떨리냐 형 고등학교 처음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공예잖아 참 아니 대공예 너 닮았다고 가짜 수빈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3학년이라던데 몰랐어? 모르시 선배랑도 친하다던데 가짜 선배 오늘 기사 난 거 보면 좀 당황하겠네 당연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기자님들이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뭐야 지금 왜 기다릴 수 있어? 미쳤어 미쳤어 아이씨 골 때리네 야 너 그 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와 보고 하고 응 뭐야 왜 지나가다가 들리셨대 근데 너 오늘 1학년이랑 뭐 찍었더라? 그 한유성인가 하는 선배 말이야 같은 영상 찍었던데 너무 따라하는 거 아냐? 응 아이스다 손떤이 됐고 ук intake 감사합니다.